8차 분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초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장 뜨거운 12월로 기억될 지난 한 달. 포기가 아닌 변화를 꿈꾸며 타오른 촛불이 결실을 맺었던 탄핵안 가결. 그날 이후의 기록이다. 탄핵소초안 가결 이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듯 보였던 촛불. 주춤할 줄 알았던 촛불은 그 다음 주말에도 여전히 광화문 광장으로 모였다.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우리 얼굴에서 가미나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바뀔 것 같은 대상이 잘 안 돼요. 아주 어두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촛불이 꺼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경우는 탄핵이 됐으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이렇게 그냥 우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은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하죠. 아직 남은 과제가 많았다. 대통령은 여전히 청와대에 있고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농단 주역 중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여전히 그 누구도 잘못을 책임지겠다는 이는 없었다. 앞으로 그러지 않으려면 확실히 이번에 단제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위에 설 수 없게 확실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큰 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 미래에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저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에서 희망을 본 이들은 12월 추위 속에서도 파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안국역 쪽에선 촛불이 아닌 태극기가 펄럭이었다. 경찰 출산 3만 3천여 명. 촛불 대신 태극기를 든 이들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즉 박사모로 비롯한 50여 개의 보수 단체들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을 갖춘 맞불 집회였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힘내시고 욕을 잃지 마시고 같이 당한다는 것으로 하나씩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잘못보다 탄핵한 가결을 이끈 촛불과 여야 의원을 질책했다. 세월호는 자기들이 수학여행 갈 때 배를 잘못 와서 죽을 거지. 그건 박근혜가 죽는 게 아니야. 지금껏 어렵게 밝혀진 국정농단의 증언과 증거들이 모두 조작된 허위 사실이라며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단 한 번도 정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제일만 했고 이번에도 하도 문자가 없고 카톡이 없고 그래서 제가 TV를 보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유튜브를 해서 여기저기 들어보고 찾아보고 또 카톡을 보고 했더니 정말로 과감합니다. 지금 그 대우리비시가 그게 지금 술술을 볼먹지 않고 그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조작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언론이 얼마나 늦어갈 수가 있어요. 보니까. 이 방송이라는 게 오니까. 취재진이 만나본 보수단체 회원들은 SNS를 통해 전국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주로 그런 내용들을 보내주는 그런 카톡방인가요. 그렇죠. 집회 일정과 대통령 탄핵이 불법이며 이 모든 것은 종북 좌파 세력의 문제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런 거 받으시면 이게 다 사실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잖아. 판단해서 이건 어떤 신뢰성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지 무조건 다 믿지는 않습니다. 보수단체들의 집회 단상에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인 김진태 의원이 올라섰다. 도대체 집권 남용했다고 대통령을 탄핵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수단체의 주장은 정확히 청와대 그리고 친박의 입장과 맥을 각질하고 있었다. 늘 한 목소리로 함께하던 광화문 광장에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촛불과 태극기가 마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태극기를 모독하지 말라고 그랬어. 들어야 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야. 들지 못할 사람이 들으면 태극기를 모독하는 거니까. 탄핵과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95%의 촛불과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5%의 태극기. 광화문 광장에 도저히 맞닿을 수 없을 것 같은 평행선이 그어졌다. 유일하게 남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 국회. 혼란스러운 전국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은 이른 새벽부터 시작됐다. 5차 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12월 21일.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의 긴급 회동이 이루어졌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갑자기 회의가 잡힌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회의 첨착하신 것인가요? 아까 김유승민 대표 전권 비대위원장이 당 지도부로 거부가 됐잖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 비주류 입장에서는 당을 함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카드였는데 그것이 거부가 됨으로 인해서 어느 게 점심 때 탈당 회의가 지금까지는 탈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였는데 좀 구체화된 상황이에요. 탈당은 현실이 됐다. 31명의 의원들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보수 여당이 나뉘어지는 순간이었다. 알잖아, 알잖아. 이게 이게 진짜 보수가 처음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근열하는 거잖아요. 실험인데 잘 될 거예요. 많이 좀 도와주세요. 새해를 목절에 두고 국회 안에는 총 4개의 교섭단체가 자리를 잡게 됐다. 탈당의 결정보다 더 중요한 시간을 앞둔 의원들이 있다. 다음 날 있을 5차 청문회 참석 의원들이다. 되게 바쁘게 움직이시네요. 지금 거의 분단위로 스케줄을 받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내일 지금 정말로 중요한 청문회인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출석을 하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어요. 진짜 오늘 준비 다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지금 짝투리라도 시간 내서 해야죠. 5차 청문회는 키맨 청문회라고 불릴 만큼 국정농단의 주역들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그 중심에는 최순실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었다. 아니, 이게 지금 우병우 관련된 의혹에 관해서 정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최순실 국정농단에 도움을 줬다든가 방조를 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 개인 비리가 있는 거야. 최순실과 우병우의 접점을 찾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관건. 11시간의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팀업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자료 취업은 보좌관들의 몫. 기사 위주로 해서 추리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기사를 일단 많이 보고 제보도 사실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제보 들어온 건 우리가 앞쪽에는 제보를 되게 많이 활용했거든요. 제보자도 만나러 갔었고. 청문회 준비는 거짓 증언과의 싸움이었다. 국민들께서 느끼는 것만큼 저희들도 엄청 답답합니다. 어떻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그런 대답이 안 나오도록 어쩔 수 없이 시인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질서를 준비해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청문회의 가장 큰 걸림돌. 위증. 국회가 아닌 한 성형외과로 달려온 안민석 의원 역시 5차 청문회 준비가 한창이다. 이곳을 찾은 이유는 최순실의 프로포폴 처방 의혹을 풀기 위해서다. 특징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는 회사마다 달라요. 우리 20자리 갖고. 최순실의 단골 성형의원 현장 조사가 있었던 지난 12월 16일. 최순실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김영재 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맞아왔다는 사실이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밝혀졌다. 일주일에 몇 번 왔습니까? 일주일에는 몇 번 왔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김영재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던 최순실. 진료 당일에는 거의 항상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다는 것. 문제는 최보정 이름으로 받은 진료가 136회에 달한다는 점이다. 과연 최순실 혼자 그 많은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을까. 136번 처방을 받았으니까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봐요? 최순실이 맞은 것처럼 하고 다른 사람이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얼핏 뉴스를 보니까 그분이 감옥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샀은 게 샴푸하고 커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는 게 아니라 또 정신이 말짱해지는 커피, 카페인을 마셨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평상시에 멘탈이 상당히 강한 분이라고 봐야죠. 밝혀내야 할 또 다른 의혹. 바로 김영재 씨의 장모에게 처방된 프로포폴 처방 내역이다. 진료 차트 기록에 의하면 75세의 장모는 6회에 걸친 진료 동안 매번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다. 최근에 그 대구 시장에 불러... 15cc면 이걸 30분에 75세의 여자분한테 들어가기에는 대단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용량이라고 봐야 되고 64cc는 이건 치사량이에요. 이거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만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말이에요, 전문가로서. 이거는 외부로 반출되었을 가능성을 상당히 암시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 수술을 2시간 하는데도 25면 충분했거든요. 전문가를 통해 진실에 다다를 때도 있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그를 발로 뛰게 만든 원동력은 바로 시민들의 제보였다. 제가 맞춘 퍼즐 조각의 대부분은 다 제보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그 제보 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한 5개 중에서 한 가지 정도가 의미 있는 제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게 의미 있는지 무의미인지 확인하다 보면 또 의회 끝이 툭툭 걸리고 의회 끝이 고구마 줄기하고 연결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아, 60분이지 이게. 국민은 진실을 원했고 늘 청문회 위원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예외였다. 청와대 관련된 자료들은 거의 안 주죠. 감추는 자 범인인 거죠. 감추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들을 청, 들을 문. 모든 과정을 국민이 들을 수 있는 공개가 원칙인 청문회. 과연 국민은 5차 청문회를 통해 무엇을 들을 수 있었을까. 여야 간 합의된다. 마지막 청문회의 날이 밝았다. 오늘 정말 밤 늦게까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어떻게. 잠을 못 잤어요. 모르겠어요, 오늘 진짜. 청문회장 안으로 들어서는 의원들의 표정은 여야를 막론, 비장함이 감돌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들어가는 이 뭐. 각오한 말씀. 어차피 부인을 뻔뻔스럽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추론하겠습니다. 국민들 시원하게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또 한편 여당 쪽에 있는 미증교사 문제 또 있는데요. 이걸 오늘 좀 밝혀질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는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나온 청문회 증인들 상대로 신문하기도 빠듯한 판에 위증교사 얘기하면 조금 쟁점이 흐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진실을 밝힐 기회는 이제 단 한 번. 거기에 최순실, 정유라, 문고리 3인방, 우병우 등 출석 예정인 증인들의 이름들만 봐도 여느 청문회보다 그 무게감이 남달랐다. 정인 중 가장 먼저 도착한 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국회와 전 국민의 출석 요청에도 아랑곳 않던 그가 품은 물줄 약 20여일 만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기자들과의 짤막한 문답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다.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었던 5차 청문회. 출석 요청을 받은 증인 18명 가운데 우병우와 조효우, 단 두 사람만이 청문회에 나타났다.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이들의 사유는 심신 회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최순실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구역구통, 공황장애 등 다양한 이유들이 나왔다. 심지어 사유소조차 제출하지 않은 무단 불출석자도 6명이나 됐다. 우병우 역시 2차 청문회 당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잠정. 이른바 가출 투쟁을 벌였다. 국민들이 현상금까지 매걸었을 정도였다. 현행법상으로는 증언 거부를 위해 고의적으로 출석 요구서, 또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아도 강제로 소환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병우와 조효우 두 증인. 여기에 4명의 참고인이 자리를 더하며 청문회가 개최됐다.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위원들 간의 고성이 오갔다.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네?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누가 주인이고 누가 참고인이에요? 이렇게 의견을 봐도 없이. 우병우 증인하고 지금 조효우 증인하고 양쪽에다가 지금 정봉순 노승길 바꾸면서 이렇게 안 써 놓고 완전히 우병우 창문 불타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완전 이완용 간사 지금 간사도 아니지만 이완용 지금 창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해야겠지? 탔다고 하면 뭡니까, 이건. 탔은 소위인데. 뭐 해야죠? 소리치지 마세요. 거기 먼저 소리쳤잖아.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바꾸면 되잖아. 잘못된 거 있으면 바꾸면 되잖아. 야당 위원들이 이토록 증인과 참고인의 좌석 배치에 예민한 이유는 이완용 위원 때문이었다. 최근 고영태 전 WK 이사는 언론을 통해 새누리당 이완용, 이만희 의원이 일부 증인들과 만나 위증 모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들이 다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위증 의혹 문제에 집중하게 될 경우 우병우 증인에 대한 청문회의 질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 태블릿 PC 관련 참고인들의 출석 자체가 청문회 물타기 아니냐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었다. 야당의 예상은 들어맞았다.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의 첫 질문은 위증 모의의 핵심, 태블릿 PC의 소유자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PC가 누구 거냐, 또 방송이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의 경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에 그 사안을 같이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의사진행 발언이냐? X맨이 또 나타났어. 오히려 증거를 제출한 증인을 질책하기도 했다. 증인이 최순실 씨 노트북에서 중요한 자료를 하나 카피했다고 증언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최순실 동의 안 받고 카피했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동의 안 받고 남은 컴퓨터에서 카피하면 됩니까? 처벌 받겠습니다. 예. 노트북이라고 자꾸 증언하는데 스킨 부인 말 조심하세요. 엑스메일 엑스메일. 엑스메일에 동료 의원이 질문하는데 그런 말하면 돼요? 이와 같은 친박계 의원들의 질의 방식은 야당은 물론 같은 여당 내 비박계에서도 동의를 얻지 못했다. 증언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치지 못한 사람들. 지치하겠습니다. 곧 생리랑을 떠나갈 것 같아요. 아직 안 뜯었어? 아직 안 뜯었어요?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의 첫 질문도 태블릿 PC에 관한 것이었다. 신문을 하고자 합니다. 태블릿 PC를 고영태가 들고 다닌 걸 봤다라고 이완영의가 일부러 정언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고의로? 없습니다. 저도 들은 바 없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우병우가 증인으로 등장했지만 근 40여 분에 가까운 시간이 태블릿 PC에 대한 논란으로 허비됐다. 어떻게 답답해서 나오셨어요? 약간 수정했어요. 뭘 약간 수정했어요? 코멘트 있고. 지금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 주변에 머리 영리한 사람이 전체적인 총괄에서 작전을 짜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작전을 짜는 건 뭐냐면 헌법재판소 탄핵 시판 6개월 내내 길게 끌고 가자. 그다음에 최순실의 사건 재판도 굉장히 길게 끌고 가자.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 중에 하나가 태블릿 PC가 조작된 것이다. 많은 것을 만들어내서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서 그걸 쟁점화시켜서 이 사건은 거대한 안무에 의해서 조작되어 가는 것이다.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원용 후보는 제가 볼 때는 그중에 말 하나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의원직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해. 국회의원들이 자존심도 없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당되고 비박 침박 날리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뒤늦게서야 시작된 우병우 청문회.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버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미증의 벌을 받기로 맹사합니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에서 그나마 건진 수화. 하지만 예상대로 그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순실은 언제 하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장모로부터 차은택 씨에 관한 얘기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청와대 문건입니다.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매주 일요일날 저녁에 최순실이가 청와대 들어온 건 알고 계셨어요. 모릅니다. 김 씨가 검찰에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김 씨요? 네.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네. 안종범위가 정경영 통해서 이 재단 돈을 모금한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건 그 당시로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도대체 민정수석이 그럼 뭘 한 겁니까? 모른다라는 답변도 반복되는 질문 속에 미묘하게 틀어지기도 했다. 최순실을 알게 된 것이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정윤의 문건 사건 때 그때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병호 증인. 오늘 잠깐 동안에 이 청문회 과정 속에서도 우병호 증인은 위증을 하셨어요. 위증한 적 없습니다. 정유섭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최순실 언제 알았느냐 했더니 이번에 이름 들어봤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최순실이 한 행위는 그렇고 최순실 이름은 정윤의 문건 사건 때 당연히 그때 정윤의 씨 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모른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최순실이 그렇죠. 아니 사람은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해명보다 무서운 모릅니다. 이 청문회의 단골 멘트는 늘 진실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막아선다. 저기요. 저기요. 손쓸 도리 없이 오전 청문회가 끝났다. 김기춘도 모른다. 우병호도 모른다. 왜냐하면 최순실을 모른다면 그 다음으로 못 나가잖아요. 나중에 가서 어떻게 들통이 나도 그냥 최순실을 모른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블릿 PC는 최순실하고 관계가 없다. 이게 두 번째 키워드예요. 진실만을 말하겠다 선언한 우병호 전 민정수석. 그가 한 말은 이전 청문회 증인들과 똑같이 최순실을 부정하는 것뿐이었다. 민정수석 이전에 대한민국 검사였던 우병호. 그는 정말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 시간 청문회장 밖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저 포장 보세요. 눈빛도 관짝 안 해요. 그러니까 법정 미꾸라지 소리 듣잖아. 뭐라고 뻔뻔스럽게 나와가지고. 뭔가 저 말은 하면 안 돼요. 보루새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붕괴한 거예요. 이래서는 더 궁금한 거를 알 수 있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쪽에는 이... 뭐였지? 이완영? 이완영 기회원이 좀 마음에 썩 들지 않더라고요. 2차 청문회에 출석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호를 민정수석으로 추천한 그 역시 대표적인 모루쇠형 증인이었다. 여전히 최순실을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2007년 7월 1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 이 당시에 박근혜 후보 바로 앞에 있었던 이분이 바로 김기춘 실장 본인 맞으시죠? 네. 네. 본인 맞으시죠?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나이 핑계대지 마시고요.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른다는 증언은 사실일까? 블랙리스트의 존재도 부정했던 그의 증언은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확보함에 따라 위증임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뭐 블랙리스트니 뭐 자파를 어떻게 해라? 전 그런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억울한 듯 때론 단호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던 증인들의 증언은 그렇게 진실이라는 탈을 벗고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던 진실은 때로 그 진실은 프레임 밖에 있다. 증인들의 모르쇠 증언으로 도통 진전이 보이지 않던 5차 청문회. 이때 박영선 위원에게 한 제보가 들어왔다.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오늘 우병우 증인이 들어올 때 국회 문에서 같이 들어온 넥타이 매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넥타이 매인데 우병우 증인 아들이 제대하던 날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저기 앉아 있어요. 저기 일어서 오세요. 저기 앉아 계시는데. 오늘 우병우 증인의 그 하루 종일 모른다는 답변이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을 발굴. 저기 크리스야. 모르쇠로 일관하던 우병우가 흔들하던 순간. 함께 왔다던 지인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시민들의 제보는 정확했을까. 어떤 관계로 알고 계신 건가요? 두 분은? 잘 알아요. 그러면 지인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예전부터 챙겨주셨던 거나? 그 가족 회사도 좀 가지고. 회사에 대한 자기 사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나 진짜 이거 소시대는 돈까지 오는 사람이요. 속기사들이 원래 그 이름을 적어야 돼요. 누가 말을 했는지를 적어야 되니까. 지금 내가 왔던 박영선 위원이 내가 참고 있어. 도시락까지 준 거예요? 도시락도 지금 또 갖다 놨고. 거기 세면대 치솔 이런 거 가져온 사람이네가. 왜 같이 오신 거예요? 그냥 그런 것도 궁금하네. 혼자 오게 뭐 다잖아요. 보통 여기 한 24시간이 있는데. 누구 한 사람 따라가야 되지 않나요? 어떤 관계실을 봤을냐. 그저 도시락을 전해주러 왔다던 지인은 취재진들을 피해 다시 청문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바로 직후.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힌 그의 행동은 어딘가 수상적어 보였다. 매우 조심스럽게 통화 내역을 삭제하고 있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삭제한 통화 상대는 우병우의 아내. 이민정과의 통화를 포함해 여러 건이었다. 그의 역할은 단지 도시락 전달뿐이었을까. 오늘 아침부터 카메라에 잡힌 그의 모습은 우병우의 집사이자 그림자와 같았다. 지금 정당의 전무님이세요. 전무님. 전무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상달 회장 사촌동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화성당 참영 당사자고요. 강남역당 넥슨과 거래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실 겁니다. 시민들의 제보로 밝혀진 그의 정체는 이정구. 우병우 아내의 회사 정강의 전무이자 최순실 변호사 이경재와 이완영 의원과 함께 고령 향후회의 일원으로 밝혀졌다. 이경재 변호사는 고령 향후회 부회장이지만 향후회 활동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령 향후회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까지 이경재 변호사가 회비를 납부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더불어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 안에는 청문회 간사 역할을 담당했던 이완영 의원과 최순실의 변호사인 이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었다. 향후회를 고리로 한 세 사람의 관계가 처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정국의 이름으로 게시된 글 중에는 이경재 변호사와 친분이 묻어나기도 했다. 청문회 사전 모의 의혹이 불거졌다. 우병우의 장모 김장자 씨도 향후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 지인이 그 이경재, 이완영 의원하고 함께 있는 그 사진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지인은 이경재라는 사람은 고령 향후회 활동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 활동 안 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 이완영 의원과 이경재라는 분이 같이 옆에 붙어서 식사하는 그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다 얽히고 살펴서 알고 있는 거죠. 모든 거를.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지인 한 사람 때문에 다 풀린 거예요. 고리가. 이경재 변호사는 이정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명할까. 이경재 변호사의 관계재 변호사의 관계가 다 풀린 거예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래 좀 이완영 의원하고 좀 많이 좀 신분이 있으셨나요? 알지.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위증을 밝혀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시민들이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 주식 갤러리 네티즌. 바로 주갤러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최근 주갤러들은 한 사진을 공개 최순실과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계속된 가족과 지인이 얽혀있는 관계 속에서 우병우는 정말 최순실을 모를 수 있을까. 청문회장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그들이 감추고 싶었던 사실들은 그렇게 시민들의 힘으로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청문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청문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핵심 증인들이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핵심 증인들을 어떻게 국회 청문회에서 세울 것인가. 그걸 위해서 제도가 완비돼야 하는 거죠. 현재 제도 자체는 법 자체는 불출수건 경우에 처벌하는 거고 또 동행명령을 거부했을 경우에 국회 모욕죄로 처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체포영죄이나 구인장을 가져와서 강제로 청문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지금 한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청문회 위원들에게 수사 권한이 없고 증인 출석 역시 강제성이 없다 보니 청문회는 그야말로 증인들의 변명과 위증의 장이 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를 교훈삼아 최근 최순실 우병우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출석 또는 증언 거부에 대해 벌금형을 없애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 지금껏 문제가 됐던 강제성이 부여된 것이다. 청문회를 향한 시민들의 깊은 관심이 또 한 번 청문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다.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린 두 딸과 함께 집을 나선 한은희 씨 부부. 사실 날씨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 이번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처럼 제가 자위발음을 하게 돼가지고 가족이 다 같이 지금 사람을 가고 있어요. 정말 사람 많지? 여러분들. 준비했습니다. 세종대왕. 세종대왕. 네. 이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아이들이 아닌 엄마 은희 씨다. 은희 씨는 오늘 촛불집회 발원제에 선다.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엄마라는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저는 솔직히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저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엄마는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제가 경험해보니까 엄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그걸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한 5차 청문회 이후 첫 주말 촛불집회. 크리스마스에도 촛불집회는 전국적으로 자발적으로 뜨거웠다. 있다 보면 저 부산에서 왔어요 그러신 분들. 전주에서 왔어요 그러신 분들 있고 더 멀리 오시는데요. 여기 계시면서. 인천 광화. 부산이에요. 부산 여보세요. 저 왜 더 멀리 오신다니까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원하는 촛불도 또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들도 모두 광화문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곳곳에서 벌어진 청소년들의 자유발언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5.18 광주민주항쟁은 그 당시 폭도들의 간척들의 소행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고 수년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역사는 승자의 관점에서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다면 물러난다면 역사는 또다시 우리를 반족히 평가할 거고. 시민들은 이제 탄핵과 대통령의 미래가 아닌 대한민국의 앞날을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1년 지나가면 사실 우리 박근혜 씨 임기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역사를 만들고 계신 거죠. 우리가 무엇을 만들 거냐. 왜 여기에 나와 있고 여기 나와서 무엇을 요구하기 때문에 애들 데리고 부인과 함께 아이와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왜 여기에 나와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그걸 적으십시오. 그것을 그리고 정치권과 헌재와 등등에 요구하십시오. 그것이 로드맵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촛불은 국회를 넘어 헌법재판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헌법을 유린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그만 그냥 두기 싫으니까 그리고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그런 목소리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직접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들, 나아가 어린 자녀들과도 즐길 수 있는 축제와 닮은 집회. 이번 촛불 집회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형태의 평화적 모습을 갖추었다. 얼마 전만 해도 컨테이너 박스와 경찰 버스 등을 동원해 광장 통제를 하려 했던 정부의 대응에 대다수의 시민들은 광장에 나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다. 원래 그냥 당연히 주어졌어야 되는 평화인 거예요. 그런데 광장이 그 평화를 깨치는 세력,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제도권과 정치권, 언론이, 기득권이 자꾸 그런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강화하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정말 날 것으로 제대로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공간을 지키기 위한 나름의 몸부림이었고 사투였다라는 거죠. 차벽을 뚫고 나선 시민들의 자유발언. 촛불의 큰 원동력이기도 하다. 이곳에 10월말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너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철도노동 파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홍대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순주 씨 역시 처음 발언대에 올랐다. 제가 사실은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도 점점 힘들어요, 살기가. 뭐지? 왜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 온 식구들이 다 나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일을 하는데 왜 다들 이렇게 살기 힘들지? 그거를, 그런 게 너무 답답해서 1차 촛불 집회를 나간 거예요. 저는 이 끝이 없는 어둠 속에서 촛불 시민에 의해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가볍고 평화롭고 즐거웁고 행복하고 즐겁게 집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직접 소통하며 가족과 국가가 나아갈 길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저구를 맞이해 주십시오. 저의 8살 된,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된 첫째 딸의 꿈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다시 되는 겁니다. 제 딸은 지금 저기 뒤에 계신 분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참 속상했습니다. 저 역시 속상했습니다. 애들과 책을 읽는데 백설공주를 읽으면 혹시 그분은 되고 마는 태반 공주가 아니신지, 깊은 잠에서 언제 깨어나실지. 이 얼마나 슬픕니까? 저는 프리센스 시리즈가 아니라 대통령 위인전을 저희 딸에게 다시 읽히고 싶습니다. 겨울도 중반을 넘기고 있는 지금. 언제까지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갈 수만은 없다. 시민들이 준 변화의 기회를 통해 정치권이 바뀌어야 한다. 여야 제도권 정치는 광장의 열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있다. 어제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의 탈당과 함께 체제 개편의 수순을 밟고 있고. 잠적 중이던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체포됨에 따라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최순실 간의 뇌물 혐의에 대한 특검의 수사도 금물살을 타게 됐다. 그리고 바로 오늘과 오후에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촛불은 공정하고 신속한 탄핵 심판을 기대하고 있다. 신속한 탄핵 심판을 기대하고 신속한 탄핵 심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신년이 가고 정유년이 밝았다. 매년 오는 새해지만 올해는 유독 나라를 위한 소망이 많아졌다. 세월을 선거 때문에 드는 달콤한 선교 공약 발표하는. 세월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이 가게에서는 답화문이 아니라 냉정하게 보면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물이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새로운,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미국 남짓이 카렉 풍행에 되게 있는 많은 우리 청불림들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메치 철회 순두 풍행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신재 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게, 모든 게 좀 이 자리에서 잘 시작했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아서... 지난 두 달간 상상조차 못했던 뼈아픈 진실을 듣고 밝히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달라졌다. 그 인본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들의 노력에 이제는 제도권이 다팔 차례다. 그것만이 주춤했던 대한민국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비디스첩에서는 청와대 비선의료 관련 김영재 원장을 아시거나 김영재 원장에게 시술받으셨던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진한 서로의 모습들을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